최근 지역 SNS 커뮤니티에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가해자가 찍힌 CCTV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, 잘못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등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역의 한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누군가 숙박비 20여만 원을 안 내고 잠적했다며 피해 사실을 적었습니다. 당사자에 대한 거친 표현과 함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와 비슷한 범죄 피해 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. 이 글에서는 아예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를 명시하고 범죄 사실과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. SNS상에 이처럼 범죄 피해 사실을 올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기 쉽고 또 제보도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범죄가 해결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다른 범죄의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신상 정보와 범죄 사실이 공개된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SNS상에 올리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의의돼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법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 의뢰나 민사소송 등 정식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합니다. 만약 SNS에 글을 올릴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정될 수 없게 신상 정보는 게재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형사 고소를 하신다든지 또는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만약에 SNS에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등을 다 비공개로 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글을 올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SNS상 범죄 피해 공개, 자칫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글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. HCN 뉴스 김돈입니다.